약간 좀 너를 더 놔야 돼. 오늘 어디까지는 언니가? 도망갈 수 있어. 도망갈 수 있어. 나 이거. 다들 준비됐어? 네. 렛츠고. 현생님들. 안녕하세요. 현생님들의 New MC Kiss of Life 출리입니다. 일단 단독 MC가 새로운 현생이었기 때문에 더 많이 떨리고 긴장을 했는데 오늘은 또 한껏 조금 더 긴장이 풀린 상태로 더 재밌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왜 어떤 거 기억나요? 그 선풍기가 제일 기억에 남고 저 선풍기 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코브 맞죠? 코브. 오 노! 쏘리! 죄송해요, 선춘! 멤버들도 야구를 안 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얘기했는데 약간 이랬어요. 내년에는 가위 요구 좀 볼까 봐 했더니 가위 요구가 뭐야? 제가 자연스럽게 2번 카테고리는 이건 내가 참을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의 현생 선배님들을 보고 싹 사라졌습니다. 오늘의 선배님들 나와주세요. 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기 소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디바roads Patt root 언니 카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디 바운스에서 맏언니를 맡고 있는 베시 섹시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첫 화학 때 야구 편에서 용택 선생님을 삼촌이라고 제가 또 불렀는데 그럼 오늘 편에서는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어떻게 부르고 싶은데요? 언니라고 부르고 싶어요 언니 해줘요 언니라고 해 레이디 바운스와 캣스 오브 라이프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 맞아요 레이디 바운스는 어떤지? 레이디스 맥 피플 바운스로 약간 저희 레이디 바운스가 사람들의 심장을 바운스 시킨다라는 뜻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었죠 저희는 심장을 건드리는 그런 아티스들이네요 심장을 건드리고 우리는 심장을 찌개하지 또 최장수 힙합 크로라고 들었어요 1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16주년이 됐어요 올해 축하드려요 올해 됐다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언니 공기 있나요? 전 들어가 공기 있어? 약간 이렇게 레이디 바운스에 온 거 환영 사실 언니들 처음 봤을 때는 약간 되게 포스 있고 이렇게 쏘아 볼 거 같고 그랬거든요 막상 언니들하고 이렇게 막 생활해보고 하니까 전혀 그런 거 없어 저도 처음에 캐서브 와이프 저희 멤버들한테 공기 좀 잡으려다가 완전 대실패해서 이제 막내 언탑이거든요 우리 팀도 그래 여기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막내 언탑 오늘 오늘 가서 멤버들 멤버들을 딱 찾자면 이거 하고 있어야겠다 오늘 차 안에서 잘한다니까 너무 잘해 카브리 님은 최근에 아이유 선배님의 헐시 안무를 참여하셨잖아요 일단은 너무 황홀하다는 그 단어가 막 계속 나올 정도로 너무 황홀했고 또 아이유 님께서 제가 이렇게 창작한 안무를 너무 제가 생각한 그대로 소화해 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할 따르니까 행복해요 내가 만들었지만 찢었다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아 저는 있어요 뭐냐면 그 가사 중에 후 하는 부분에 맞춰서 제가 그게 또 홀씨를 후 부르잖아요 빙들레 가사표 잘했다 잘했다 그럼 혹시 저희 키오빠 안무도 보셨나요? 당연하죠 진짜요? 당연하죠 신곡 나오면 무조건 봐야 돼 그 노바디 노스 때 줄리 님이 너무 임팩트가 있어서 잊을 수가 없어요 저 진짜 얼마나 찾아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요? 오늘 레이디 노스 언니들한테 이제 배울 게 정말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저한테 어떤 거를 전수해 주시나요? 아우 저희가 워낙 춤을 너무 잘 추고 너무 예쁘게 춰가지고 우리가 가르쳐 줄 게 있을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춤출 수 있는 것도 다 과거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춤을 출 수 있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이제 레전드 댄스 노래들 그런 계보를 잇는 곡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모른다? 그러면 댄스 모르는 거야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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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제가 딱 아는 한 가지는 저희 배에 아파요 아버님 아 충만추 신순 님의 알지? 이거 딱 하나 그래서 어딜 가든 이거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네 옆에서 벗어나고 싶어 아 그게 아니야 아 이거는 베리 하고 이제 전 옆에서 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오늘 한번 열심히 배워볼게요 귀여워 샤라트 신순 자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애들 알겠지 첫 번째 줄리아 한국 댄스 중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하나가 있거든 뭐죠? 약간 좀 너를 더 놔야 돼 더 놔야 돼? 더 놔야 돼? 더 놔야 돼 오늘 어디까지 놉니까? 괜찮겠어? 복고 댄스야 기본 베이스 뭔지 알지? 오우 약간 이런 베이스 어 이거 약간 우리 아빠 아빠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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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약간 몸이 약간 좀 통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렇지 잘하고 있어 내려놔 약간 약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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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죠 뭔지 알죠 탁구 치듯이 아이 헤이 호 넘겨주는다 그렇지 그렇지 아아 이 노래가 진짜 유명했었어 진짜 복고 댄스로 아 진짜 오케이 노래 렛츠고 신뢰야 어 그렇지 어 오케이 오케이 카프리부터 갈게요 5 3 8 그렇지 아직이야 아직이야 지금이야 넘겨 5 5 5 5 5 6 5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노래를 들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너무 신나거든 와우 자 우리 그러면은 다음에는 테크토닉을 한번 테크토닉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우 테크토닉 들어봤죠 이 이 이 이거예요 예스 패스콜 맞아 맞아 뚱뚱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다리가 약간 오다리여야 돼 오다리 안쪽으로 안쪽으로 돌려 돌려 아 오른쪽 왼쪽 아 오른쪽 머리를 한번 쓸고 유우 가르쳐 그 다음에 머리 한번 쓸고 유우 좋아 잘한다 이건 바로 음악에 해봐도 되겠는데 가보자 올려 크롬이야 하하 하하 양성 이게 만진 거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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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러 질러 레이스 너무 좋은데 어 다들 지쳤어 하하 그냥 영화다 없이 하하 그니까 괜찮아? 다들 괜찮아? 이거 나중에 클럽 가서 출 수 있겠어? 이거요? 어 그래도 돼요? 하하하 다 도망가는 거 같아요? 도망갈 수 있어 그 다음에 셔플댄스 2010년도에 전 국민의 열풍 혹시 기억나? 셔플댄스는 알아요 줄리 지금 힘들어 잘했어 와 진짜 어려워 하하 하하 이 노래는 다들 아는구나 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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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춤을 좋아한다 진짜 자 그 다음에는 나한테도 조금 생소한 댄스인데 보면은 진짜 재밌는 춤이거든 재밌는 춤 하하 혹시 들어봤어? 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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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내려놓는 거를 끝 하나 태고봉이야 끝 하나 일단 기본 스탠스가 여기 있어요 내 머리가 코 약간의 리듬 바운스 이 춤의 포인트는 손이야 손은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그대로 흔들어 보는 거야 1, 2, 3, 4, 3, 4, 4, 5, 6, 7, 8 1, 2, 3, 4, 5, 6, 7, 8 아 나 진짜 미친 게 맞는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 우리 여러 개 배웠잖아 얘들아 그러면 그걸 배운 거 토대로 댄스 싱거스윙을 한 번 실전 돌입을 한 번 해볼게요 다들 준비됐어? 네! 렛츠고 OK 너가 그렇게 전문적으로 쳐버리면 내가 뭐가잖아? 클럽이 맞다 너무 핫해! 너무 핫해! 꺼져! 여긴 내 다리야! 내 구역이야! 저기에 대체! 렛츠고! 잘한다! 잘해! 제일 프렌디했어! 제일 잘했어! 제일 멋있었어! 나보다 낫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벗고, 테크 토닝, 셔프, 다양한 것들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요즘! 요즘 트렌드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얘기를 해주자면 요즘은 옛날과 다르게 조금 더 단순하고 킹 받는 챌린지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 근데 또 그중에서 뭐가 지금 킹 받는 줄 알아? 뭐가 제일 킹 받아요? 너 탕후를 먹어봤어? 탕후를 좋아해! 좋아해! 선배! 혹시 탕후로도 같이? 탕후로도 같이? 카브릭 친구가 또 설씨 안무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댄스 크루분들이 또 안무 창작을 어떻게 하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 우선은 그럼 포인트 동작은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되게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카피에 대한 부분은 되게 예민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이 춤 자체가 약간 음악 저작권처럼 딱 뚜렷하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같은 동작을 어떻게 유니크하게 만드느냐가 조금 더 포인트인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조심하는 거죠 서로 서로가 respect 예스! 그런 느낌인 거지 우리가 kiss of life 노래를 되게 좋아하거든 어떤 음악이 혹시 창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뭔가 새롭게 춰보고 싶다 이거 완전 프리스타일이니까 상관없어 예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배드뉴스의 좀 진짜 Lady Bounce의 그 힙한 잘 어울리겠다 그쵸 내가 이걸 처음 보다니 직관하다니 티오프 분들의 그 느낌하고 완전 좀 상반되게 달라야 될 것 같아요 Lady Bounce 느낌을 넣을 것 같아요 Lady Bounce 느낌 좋아요 한 번 해보자 킹킹 앤 뿜 했을 때 손만 이렇게 볼까요? 하늘 리액션이 너무 좋아 좋아요 포인트는 첫 번째 Lady Bounce의 그런 무드를 담아서 앞으로 돌진하는 움직임을 크면서 그 안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짜봤거든요 플러스로 즐겨야 돼요 뭔지 알지? 오케이 즐기자 음악이랑 연습해볼까요? 네 높은 내가 이걸 처음 보다니 직관하다니 5월 6일 너무 좋아요 진짜? 뭔가 느낌이 너무 달라요 이런 Lady Bouts의 flavor에 들어가니까 엄청 다른 느낌이라서 너무 좋아요 아티스트한테 인정받는 느낌 너무 짧아 최고 최고 예스 오늘 이렇게 제가 너무 존경했던 분들과 함께 몰랐던 댄스의 세계를 다녀온 느낌인데 소감이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오늘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됐잖아요 근데 더 리스펙하게 됐어요 진짜요? 이거 먹어요? 진짜 춤을 너무 사랑하고 진짜 그 순간순간 몰입하고 집중하려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어 맞아요 진짜 리스펙합니다 일단은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저희한테도 느껴져가지고 그 마음에 더 알려줘 싶은 거야 이제 줄리 K댄스 트렌드 아는 척 가능? 완전 가능 예! 성공! 우리가 가능! 다음번에 꼭 한번 같이 작업해보고 싶어요 레바랑 키오프 진짜! 진짜! 줄리님은 오늘 그런 기억에 남는 댄스가 혹시 있었어요? 기억에 남는 댄스 정말 터네이로처럼 이렇게 진짜 회오리처럼 확 지나가서 그래도 그중에서 제가 이상하게 계속 제 머리에 꽂혀있는 춤이 인어 춤이에요 이건 노래 어떻게 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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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앞으로 방송에서 제가 열심히 한번 오늘 배운 것들을 써먹어 보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세요 어떻게 제가 어떤 거를 어떤 거를 하고 있을지 몰라요 물어보는 마지막 질문을 그분에게 현생에서 댄스라는 분야는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 제 온전한 사랑을 마구마구 줘도 모자란 친구? 진짜 내 모든 사랑을 다 주고 싶은 친구? 약간 나는 1인칭 댄스는? 나다 나다! 그냥 뭔가 뭔가 설명하지 않아도 춤을 생각하면 이런 감정이 들고 감정이 우울할 때 춤을 추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춤이 나한테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나다? 너무 멋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질문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대답을 들을 때마다 제가 너무 멋있는 현생님 선배님이 나왔구나라는 걸 느끼고 저도 뭔가 진짜 배우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줄리에게 댄스는? 줄리에게 댄스는 그냥 행복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춤출 때 뭐 어떤 장르를 추던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 보여 네가 춤출 때 맞아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오늘 현생님들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관이었어요 예이 돌아 돌아 이거ifi 여러분들 relativ 고σ 심지어 bajo uo кат 진짜 upset 치먹 guided unes 액 액 액 액 액 액 액 액 액 액 딴딴딴딴